공을 안 치는 캐디가 일을 나가도 이 고객은 왜 뭐 때문에 공이 안 맞아 하는 게 그냥 보여요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뭐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치시는데 못 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자꾸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캐디정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캐디정군입니다 약 10년 이상 캐디를 했고요 팀수로는 만팀 이상을 나가면서 고객들을 모셔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수익이라고 해서 처음엔 저도 캐디를 시작을 했고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캐디라는 직업은 유일하게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캐디를 입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달에 그래도 한 600 이상은 좀 벌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데 이 단점이 첫 번째는 캐디는 7천만 원을 벌었든 8천만 원을 벌었든 정말 프리랜서, 즉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올해부터는 소득이라는 게 노출이 되고는 있으나 그 전까지는 노출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나라에서 뭔가를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고수익은 맞지만 하루살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 여름이 딱 시즌 한정으로 밖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캐디라는 직업, 이 서비스 자체가 고객들한테 무조건 최세한으로 잘해야 되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골프장의 거리, 포스 매니지먼트 또는 그린 라이, 고객 한 분 한 분 한 분한테 비의를 또 맞춰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님들이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좋은 고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고객님들이 여러 유형의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또 치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단점으로는 캐디라고 하는 직업은 고수익은 맞지만 오래오래 하기에는 좀 힘든 직업이다 평생 직업으로 캐디랑 다르게 이 골퍼분들은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도 하셔야 되고 클럽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최소 저는 500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 장비는 갖추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이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때거든요 골프는 그래도 산속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2030이라고 해도 야 골프 재밌대 어? 야, 그게 뭔데? 어떤데? 하면서 이제 골프에 안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좀 그때 이후로 이 골프라는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NG 세대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 때는 대한민국 골프장 기준으로 2030이 비율이 한 10대 3 정도였다면 코로나 이후로 한 10대 5까지 올라갔어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이 골프도 공을 치다 보면 아, 나는 홀인원을 하고 싶은데 홀인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버디를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또 버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재미와 또 다른 매력은 그림 플레이를 할 때 홀컵에 탁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라이를 놔서 공을 쳤을 때 홀컵에 들어갔을 때 그 땡그랑 소리 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일단 저는 캐디라고 해서 모든 캐디분들이 공을 잘 치거나 모든 캐디분들이 공을 전부 다 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을 좀 잘 안 치는 약간 후자 쪽인데 그래도 한 90개 정도는 치는 것 같고요 평균적인 실력이 캐디분들이 그래도 보통은 다 한 85개에서 90개 사이는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래도 잘 친다 하는 캐디분들은 신 걸까지도 대부분을 좀 치죠 있죠? 그러니까 공을 안 치는 캐디가 일을 나가도 이 고객은 왜 뭐 때문에 공이 안 맞아 하는 게 그냥 보여요 보면은 대부분 공 못 치시는 분들은 그냥 골프장을 많이 일단 안 다녀본 티가 나요 당연히 캐디가 티박스에 서면은 드라이브를 보통 주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떤 고객들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드라이브가 뭐 어디를 누르면은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오는 줄 안다든지 공이 아래에서 잔디에서 올라오는 줄 아는 고객님들이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딱 캐디분들은 알 수가 있죠 좀 핑계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항상 잔디 탓을 하거나 뭐 자꾸 바람이 많이 불어서라든지 뭐 또는 갑자기 옆에서 누가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든지 막 이런 핑계 드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공을 보면은 잘 못 쳐요 근데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뭐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치시는데 못 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항상 뭔가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 내가 오늘 어디가 아파서 아 쳤는데 갑자기 손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솔직히 유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옛날부터 오랫동안 공을 쳤던 한 50, 60 세대들 이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골프 비율이 좀 높죠 기종이 근데 그분들이 남자 캐디가 나오면 일단 표정이 안 좋아 뭐 오늘 삼촌이야? 어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딱 인사하면은 어 그래? 뭐 오늘 캐디 없어? 왜 그러시죠? 이러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 여자 캐디 하고 싶어 왜 너가 나왔니?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런 고객님이 진짜 이제 라운딩을 나가면 이제 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뭐하고 하면은 계속 이제 18호 라운딩 내내 괴롭히는 거야 야 나 이거 클럽 바꿔줘 나 볼 이거 해줘 야 볼 딱 가줘 야 나 저거 볼 찾아와 이런 진상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여자 사모님들 여자분들 팀을 나가면 남자 캐디가 나가면은 너무 좋아해요 어머 오빠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약간 리더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리더 같은 분들이 그 리더 분한테만 남자 캐디가 잘하면은 다행인데 리더 분한테만 잘했는데 나머지 세 명이 오빠 왜 우리 언니만 챙겨? 어 우리는 고객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진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 인턴을 하고 나서 캐디를 바꿔 아 이 오빠 안 된다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그 고객님한테 조금 더 잘했다는 이유로 이 세 명이 이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대체적인 예가 있고 다른 예로 또 들자면은 이 캐디가 오래됐구나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거 꼴퍼들도 알아 근데 일을 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어리숙한 캐디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노는 거야 언니야 나 뭐 몇 번 갖다 줘 또는 만약에 여자 캐디라면 카트에 앉아서 가면은 약간 조금 일부러 어깨 막 이렇게 스치고 조금 손짓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터치도 하고 한단 말이죠 티를 안 낸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좀 너무 진상의 유형인 고객들이 많죠 8년 정도 했을 때쯤 이야기예요 금을 못 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잘 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처음에 고객들이 나왔을 때부터 어? 삼촌이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근무를 나가는데 이 고객들이 진행이 너무 느린 거예요 왜 진행이 느릴까 하고 이렇게 조금 지켜봤는데 얘기를 좀 크게 하고 있었어 타당 5만 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잘못하면은 한 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하면은 고객들이 탓을 저한테 돌릴 거기 때문에 좀 예민해서 저도 신경 써서 거리를 불러준다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부르는데 보통은 일을 하게 되면은 거리를 부르면 고객님 150m 남았습니다 고객님 100m 남았습니다 고객님 200m 남았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뭐 50 뭐 10m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부르거든요 보통은 그럼 대충 얼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객님 뭐 102m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골퍼들은 102m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이제 거리를 불렀어 고객님 140m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리층 딱 짓더니 야 뭔 140이 나와 143m 나오는데 야 장난해 나는 그 3m의 클럽 하나가 바뀌는 사람이야 클럽 다른 거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캐디 생활하면서 그때 그 고객님의 유형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그 김곡진 씨 매너면 매너 또 캐디의 속마음이라든지 캐디의 힘든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골프 실력이나 골프 매너 등등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김곡진 씨가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권상우 씨가 이제 제가 캐디를 할 때 저희 골프장에 왔었는데 물론 제가 나갔던 팀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로만 좀 들어보자면 장난을 엄청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을 잘 치는 건 아니야 확실한 건 공을 치면은 자꾸 해저드에 자꾸 공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디가 이제 좀 보기가 민망하잖아 근데 어이, 최종이 형 지금 웃었어요? 이러니까 아, 아니요 안 웃었어요 이러니까 웃은 것 같은데 아, 나 그럼 더 칠 거야 이러면서 약간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캐디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매너 좋은 골퍼분들은 코스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이렇게 주워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난도 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쓰레기가 어디 좋아지면 아, 이것도 쓰레기 누가 버렸어 아이, 젠장 약간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좀 유머스러움? 라운딩을 하면서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대호 씨도 제가 이제 한번 나가봤는데 진짜 골프가 그냥 야구폼이에요 골프가 그 골프 스윙이 있는데 그냥 야구했던 그 폼이야 근데 이제 엄청 그분도 야구선수라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좀 재미있고 좀 유머스러움이 있고 좀 그랬던 거는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은데 그냥 예를 들면 캐디라고 하는 직업은 원래는 골퍼한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원래는 지금 현재 골프장에 있는 캐디들은 고객님들한테 해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린에 볼을 올렸으면 뭔가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캐디가 와서 볼을 닦아주고 라인을 놔줄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그린에 올라왔으면 뭔가 그린플레이를 하든 퍼팅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 뭐 볼 닦아주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물론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어찌 보면 하나이지만 고객님이 스스로 라이도 낳으시고 하고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원래 캐디가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자수하는 건데 제가 한번 좀 고객님을 가르치듯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유형이 있다면 보통 캐디님한테 캐디님 볼 좀 닦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매너잖아요 근데 라이가 어려운데 막 내기 크게 하시는 분들 일부러 캐디가 볼 좀 닦고 이렇게 굴려서 볼이 어디로 흘러서 가는지까지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매너죠 우리 한국인들은 앞팀과 뒤팀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이 공 골프를 치는데 중국인분들은 어떻게 치냐면 앞팀이 있든 뒷팀이 있든 내가 친 볼이 해저드에 나가면 그게 룰상으로는 해저드 T에 가서 쳐야 되지만 해저드 T에 가서 치지 않고 잘 맞을 때까지 공을 계속 놓고 치는 거야 충격을 먹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오우 레츠고 해저드 레츠고 해저드 했는데 나인홀 전반전을 끝나고 경기과에 갔더니 캐디로 바꿔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자꾸 공을 마음대로 못 치겠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캐디로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야 약간 좀 그런 유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 골퍼는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캐디도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캐디를 자기 하인부리듯이 하시는 골퍼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세요 웬만한 캐디분들은 고객님들이 기분 좋게 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일단 골프장에 오셨으면 그 골프장에는 코스필드 매니저라고 하는 우리 캐디라는 게 있고 골프를 칠 때 만큼은 정말 좀 골퍼다운 골프 매너다운 그런 라운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